시매니저, 부선장한테 500만 원씩 받았더라고요? 네! 파선하는 날짜에 꼬박꼬박 입금을 해줬더라고요. 부선장한테 불만 많았잖아요. 굉장히 실망해요. 많았지! 나랑 같이 동병 살리는 줄 알았는데. 그러면서 내가 너랑 썸 탔잖아. 그만하지 마요! 뭐 하는 거야? 괜찮아요, 이 놈아! 개판에 그걸 관리 안 해? 개판에... 나는 당신이 개판이야! 아니, 이 배 잠수함이야! 아, 그리고... 물에 떠 있는 거 맞아?